우리 조카 출근하는 것 보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. 아침에 지금 6시 40분에 출근하네요. 그리고 나는 앞에 지금 나와서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오시고 종일보로 저천성을 사모케 하소서 주여 나의 밝고 흐물 일생인 또 하사 가는 길에 모든 것 짐재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아침 6시 33분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지역사회, 교회, 그 다음에 학교 모든 지도자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작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신 말씀을 모두 기억하시고 이 풀벌레 소리와 초록색 나무, 나뭇가지 하나, 나뭇잎 하나하나도 다 다르게 지어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물며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모든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시는 우리 예 가장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을 모두 이해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모든 것을 맡기며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풀벌레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야이 파이팅 모두 오늘도 파이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기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원대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지혜를 사해줍시고 우리를 시험해 드리기 말기 없으며 가만하겠소 도와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예 저는 중국에 남겨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곳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제 동생이 오늘 이제 병원에 네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맞는 좋은 치료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네요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의자도 있네 네 여기에서 앉아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좋은 이야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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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풍이 참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